마사지 어서 꺼주세요 옆에 이쪽은 형 카페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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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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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형! 맛있어 형! 응? 아들아가 왜 지금? 아니 지금 그만 먹어야지 왜요? 밥 없어요 밥 없으면 뭐 고기 못 먹나요? 아 저 올 때가 안 먹어야지 먹어 아니 이형아 왜 먹어? 오늘 다행이네 오! 따뜻하지 않은거 생각나요? 거기에 마늘이 익힌게 있지만 그래도 또? 마늘 슬라이크 한 번 더 넣고 마스크 벗지 말아 으랭이 으랭이 디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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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년도 이거 입가심으로 하시네 뭐한거야 지금 헛바지란거야 먹고나오겠다 저기요 뜨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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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켰어 여기는 수지 롯데몰입니다 여기는 사림용 구고기 네 여기는 카페에요 네 옆에 이쪽은요 카페에요 디저트 먹으러 가세요? 디저트요 네 디저트 먹으러 갈까요 이게 레일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 흔들리게 찍어야지 안 흔들리게 찍어야지 아 조금 흔들렸는데 처음에 네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 왜 계속 굴려가 근데 이게 왜요 왜 지금 또 찍고 있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이것도 괜찮네 엄마 이거 새로 나갔어 원래 공룡인데 상어야 아니 이거 26건 새로 나온건가 아닌가 원래 있던건가 아 아 새로 이거 스페셜 그거에요 아 원래 스페셜판이에요 스페셜판 또 다른 색단 봐봐 일단 올려놓고 이거는 냉수이잖아요 이거는 전투는 좀 의미없어 전방안에서 서바이벌 할 때는 좋지 서바이벌 할 때 밤에는 좀비가 나오거든 크리에이티브 하는거 뭐 이런거 어 크리에이티브 좋지 근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네 어 크리에이티브 가이드 어 이거는 레드스톤 오 레드스톤은 구하기 필요없어 아니면 이런 건축가이드 미니프로젝트 이런거가 굉장히 음 근데 이게 더 재밌을거 같은데 너가 잘 볼걸로 해 뭘 해도 보긴 하겠지 잘 볼거면 이거 놔야지 잘 볼거면 이거 놔야지 잘 볼거면 이거 놔야지 엄마 그러면 이거 빼잖아 그냥 배고 있어 아빠도 만들어보세요 잘자네 와 추우니까 사람들 다 들어왔나 보다 이제 또 샀어 거기 있긴 한데 그냥 밑에가 할까 시끄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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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책을 구매하시게 된 계기중에 네 이 카드들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몇프로 됩니까 한 몇프로 한 몇프로 기여를 했습니까 이 카드때문에 산 그 그렇지 한 30프로 30프로 나머지는요 백과가 더 중요해요 백과가 아 보감처럼 보시려구요 상어 중에 혹시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상어가 있습니까 상어 중에 상어 중에서 뭔가 뭐야 상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상어 네 타이거샤커요 타이거샤커도 있어요 네 아 여기도 있을까 아 없을거에요 없어 특별한건가 아 그거는 피즈앵그로우 게임에 있어요 아 진짜요 검은색이요 알겠어 여기도 잘하면 안돼 조용한건가 조용한데 가려면 차라리 일리가 나갈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리도 꽉 찼을거 같은데 아까 그 일리야 아니 아니요 일리도 커피는 괜찮아요 일리 한번 가보자 일리도 많아 일리도 많네 다리는 있을거 같은데 이게 좋아서 산거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한 70% 이게 한 70% 아니 이거 지금 센거부터 지금 어떤 놈이 제일 세 공고래가 1등이야 멍알로드는 없어 멍알로드는 없지 백상아리가 3위야 잠깐은 좀 그렇지 이 이누만의 필기체요 네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스켈렉턴 스케이점 루지 프리스타일 스키 올림픽에는 태권도 펜싱 아시안게임 아 카바디가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이야? 응 장군 아 이장군 이장군 카바디 수영축구육상 보트는 뭘까? 보트게임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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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윈드사핑 같은거? 아 그거 보트랑 요트 그거 요트 아 보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아 진짜? 요트 옅 이거 왜 이렇게 나는지 알아요? 아니야 이게 태권도랑 펜싱이랑 아 얘랑도 아시안게임에 속하여 올림픽? 아니 도래조래 올림픽에는 사탕먹기 사탕 먹 먹 아이고 먹기 하고 참참참 참참참 커피 한번에 마시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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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드 오프 뭐죠? 페이퍼 스페셜 리 프리펜드 인 삼성 삼성입니다 하여튼 안에 이거 보시면은 진짜 옛날 것들 안 보이지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루트에 머리미지 자 루트에 머리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완료 으흐흐흒 으흐흐흐흐흐흫 윽 따뜻님 3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빠 이런거 해야할텐데 엄마 이거 사자 아빠 알려드릴게 있는데 이게 먹는 곳이잖아요 알리오올리오에다가 인우가 데코레이션 할건데 이거 한 번에 다 먹는게 아니라 입만 먹어야해 먹어야해? 입만 입만 먹어야해 네번에 가야겠다 아 토니 워터 이리로 가야겠다 문 열어봐 이리 만져봐요 아이고 먹었어 아빠 어 한 숟가락 드세요 아빠 신경 걸고 먹자 이누 먼저 한입 넣어 아냐 아빠 아빠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아 꼭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양이 작으니까 집에까지 남겨놓을까요 엄마가 이누 아냐아냐 이누야 너 충분히 먹고 다시 해놓고 괜찮아 감사합니다 여기야 아들 많이 먹어 아 우유 머지 장난 아니네요 맛있네 이누 가지고 더 맛있네 응 아 엄마랑 아빠 다 나와요. 어,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. 엄마 더 오겠구나. 끌까요? 네. 이 터널 지나 한 번 끌까요? 알겠습니다. 이 터널 지나 한 번 끌까요? 알겠습니다. 이 터널 지나 한 번 끌까요? 이 터널 지나 한 번 끌까요?